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연산 팔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열입니다 배열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에 대한 예시를 드리자면 1차 배열은 하나의 행 혹은 하나의 열로 해당하게 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인덱스를 각각 호출하면서 현재 입력이 되어져 있는 인덱스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져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배열은 하나의 행 혹은 하나의 열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2차 배열은 행과 열이 여러 가지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배열은 인덱스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2차 배열은 1차 배열이 한 줄로 쭉 나열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에서 배열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돌출부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배열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변수 블록에서는 지금처럼 나온 것처럼 똑같이 조건이 여기 왼쪽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력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수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수는 사용자가 이곳에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혹은 데이터 연산 안에 있는 배열 연산이 있습니다 배열 연산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배열의 연산에서는 왼쪽 아래에는 추가, 읽기, 쓰기 혹은 배열의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가져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덱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인덱스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값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호출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연산입니다 이 논리연산은 전에 올렸던 두 개의 조건의 대기 블록을 만들 때 사용했던 블록과 똑같습니다 논리연산 같은 경우에는 엔드 조건과 OR의 논리의 합 혹은 XOR의 베타적 논리 합 혹은 NOT의 논리 부정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A랑 B랑 이 부분은 논리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데이터를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곳에 참이나 거짓이 출력되는 방법은 엔드 조건일 때는 무조건 A랑 B가 참일 때만 참이 출력되는 것이고 OR은 둘 다 거짓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다 참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적인 참은 두 개 모두 다 참이거나 거짓이 아닐 때만 참을 출력하게 되고 논리 부정은 현재 출력이 되어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 블록입니다 이 수학 블록은 말 그대로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덧셈에서부터 지수 혹은 제곱 끝, 절대값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요 A랑 B는 똑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고 논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결과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학 블록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급은 수학 계산을 할 때 4개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수학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을 입력하는 란에서 내가 덧셈, 곱셈, 혹은 나노셈 등과 같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사용할 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올림과 내림입니다 올림, 내림에는 소수점을 반올림을 하거나 올림, 혹은 내림, 그리고 자릿수 값에 버리던지 아니면 자릿값을 맞추게 되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 입력하는 것에서 조건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 자릿수 맞춤으로 하시면 이런 블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소수점 자리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두 수의 값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블록입니다 왼쪽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건은 대기 블록이나 스위치 블록을 사용하실 때 자주 보이는 그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랑 B랑 똑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결과값을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참이나 거짓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는 큼과 작음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커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A가 B보다 클 때 참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 작음일 때는 B가 A보다 클 경우에 참을 출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기 블록이나 센서 블록을 사용했을 때는 A가 센서 부분이 되는 것이고 B가 경계값이라고 나와져 있는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는 사용자가 일정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혹은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블록입니다 범위 블록 왼쪽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부로 설정을 할 것인지 외부로 설정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첫 번째에 있는 포트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출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두 개에서 세 개까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병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병합만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병합으로만 나와져 있습니다 A에서 C까지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다 합쳐져 있는 결과값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랜덤입니다 이 랜덤은 일정 범위에서 랜덤적으로 숫자 혹은 논리를 출력하게 되는 블록입니다 이 랜덤 블록은 숫자와 논리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숫자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을 하면 그 안에서 랜덤적으로 숫자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주사위 모양이 바로 랜덤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논리로 했을 경우에는 참과 거짓 이 둘 중에 랜덤으로 나오는데 참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몇 퍼센트 확률로 나오게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연산에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